가보죠 안전,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편안함 이 세계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다들 즐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정방 폭포가 있는 곳이라면 오늘도 이끌고 갑니다 우리의 제군들 아니 덥다고 자꾸 일어난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못살아 열이 많은 여자 다들 달리 준비됐나요? 네 꼴찌가 커피 사는 거야 네 써야 된대요 파이버 써야 돼? 네 저희 써져있는 주의사항씩 보셨어요 맨 위에 헬멧이 제일 크대요 나 머리카락 전혀 상상 안하는데 머리가 많이 질었네, 보단들 여기 추월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추월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지만 않게 오늘 제가 1등에서 커피를 얻어먹겠습니다 저 쓰르륵 다 찼어요 자, 마스크 하신 분들은 야외니까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아직 안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가요 저희가들은 어디까지 하실까요 요새이 저기서 오늘 간식ом 나 머리카락 고겠습니다 날씨가 보통 foul 이브 아 1등은 저 맞죠? 형님, 어쨌든 1등은 저 맞죠? 대표님, 다음에 저예요! 다 1등이래. 진짜 잘했어. 선생님 잘했으면 당황의 1등이긴 했어. 이게 뭐지, 블루베리인가? 우와,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거 봐요. 뭐가 나무에 달려있다고요. 머루 아니에요, 머루? 맞아,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을 거예요. 나 그렇게 먹는 거야, 환자 한 사람 아니야. 먹지 않아. 형, 이상하네. 나 그렇게 어설픈 사람 아닌데 저걸 내가 따서 먹을 거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분, 저희는 카트를 타고 꼴찌인 젤라님이 사주는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같이 얻어먹는 건 뭐든 간에 맛있어요. 여기는 원앤올리라는 카페인데 저희 팀장님이 산방산이 멋있다고 산방산 근처에 있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제주도는 진짜 카페산을 기가 막히게 짓는 것 같아요. 우와, 정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카페 익힌 것 같아요. 제주도 오길 잘했네. 이거 보면 진짜 좋겠다. 맞지? 패닝하고 카페 와서 커피 마시고 응. 으악! 으악! 신나요? 네. 뭐야, 영무아. 뒤로 넘어갈 것 같아. 잘한다, 잘한다. 으악! 미치겠다, 진짜. 아... 젤라님은 이게 찍힌만 당하지 않아요. 직접 이렇게 찍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후이! 갑시다. 내가 사야겠습니다. 커피. 젤라의 개인카드로 사겠습니다. 뭐가 재미있어 하죠? 개인카드 있어요. 회사카드 아니고? 사보라 카드. 여기 카드 한 번 넣어주세요. 7만 5백원. 하하하하하하 카드 한 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출혈이 너무 크다. 하트 한 번 줬다고. 스콘 라테 너무 맛있게 생겼다. 짜자잔. 음... 이게 맛있네. 또 맛있어? 이 산방사는 뭘로 형성이 돼있다, 친구가? 꿀꿀. 꿀꿀. 야, 그리 계획이 뭐예요? 은상 내꺼를 찍으러 갔어. 찍고. 오늘은 저녁을 숙소에서 먹는 거야, 아니면? 장어집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 숙소가 가까우니까 은상 내꺼 찍고 숙소 와도 되지만 챙겨서 공항 쪽 가서 다 같이 거기서 밥 먹고 나만 가도 돼. 여러분, 저희는 이제 돌아갈 건데 지금 다들 여기가 로스앤젤레스 같다면서 넷이 쪼르륵쪼르륵한 지고 난 안 가면서 모르겠다. 저희는 지금 산방산랜드에 왔어요. 왜냐면 여기에 인생 맥컷. 저 바이킹 뒤에 숨어있대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체력이 너무 좋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산방산 바이킹. 여기 로또 명당이어서 로또 사러 왔어. 옷 사라, 진짜. 되면 고기 사줘요. 네. 로또 명당. 진짜 오랫이 나와. 바이킹. 가위바위보 해서 진사랑 타기하자. 맞아. 고기 대단해요. 3만원 컨셉이야. 3만원 컨셉이야. 안돼. 뭘로 해요? 3만원 컨셉으로 갑시다. 다시 찍을 수 있나? 다시 찍기를 가능해요. 다시. 다시. 우리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돼. 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올라가는 거래요. 앤벌랜드구나. 짜잔. 이거로 가위바위보 해서 진사랑 타기하자. 맞나 이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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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나 2명. 내가 같이 타줄게요. 그럼 1명 아연이 잡을까? 그래 아연 같이 타는데. 빨리. 아 2명인데. 1명인데. 1명은 딘거 가위바위보. 빨리 타. 아악. 내려달래 이제 본인이 안타놓고 본인이 탄 것처럼 어땠어요? 너무 무서웠어 무서웠어? 어땠어? 재밌었어? 고정이 안 돼요 이렇게? 대표님 여기 안타는데 왜 이래요? 본인이 너무 힘들대 아 나 무서웠어 오지랖아 근데 아영님은 뭐 표정 나라도 없이 타던데? 저는 안 보겠습니다 혁이님은 오늘 먼저 출발을 하고요 저도 내일 직원들보다 조금 더 먼저 출발할 것 같아요 일정이 꼬여가지고 비가 왔어요 근데 여기 수영장 물을 데워주셔서 저희 여기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 좀 하려고요 방어회를 싸왔어요 으아아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시치 입고 찍는 게 더 예쁘다면서 갑자기 시치로 갈아입더니 사진 찍고 있어요 크림이 이루아 크림이 이루아 잠시만 안 돼 사진 찍어야 돼 우와 나 정찍고 있었는데? 내가 잠만 기다려다가 한일 안 돼? 난 그 나이 없을 거 같아 너 왜 배워하려고 다 빨리 한다고 몇 시? 아 몇 시? 8시 30분이 얘기니까 몇 명이나 하시면 3명이나 하겠네 짜자잔 오늘의 방어입니다 3명까지 와서 또 방어를 먹네요 고마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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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고마웠지 아우 아우 제가 하고 싶게 하고 힘이 없네 사장님 잘 먹으시네 방어 손 안 팔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돼요 알죠? 아 큰 실수 하셨네 방어 이렇게 오래 못 먹었다고 잘 아시네 왜? 저 지금 이게 첫 방어라고요 아우 미쳤나 봐 이제 끝나는데 방어는 나오면 무조건 일주일에 1방어는 해줘야 된다고 나는 임신했을 때 방어를 알았으면 진짜 큰일 났다 젤락교 라면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이건 먹어봐야 알아요 그 뒤에 있는 설명서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저희가 다들 술을 한 잔씩 해가지고 맞아 맞아 먹어봅시다 우와 우와 응 응 응 응 참 부자마 우와 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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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을 가린다 아니야 아니야 진파랑 2명이 사과자 오케이 그냥 치우고 사과지 오케이 엄빠랑 닌지파 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 조심해야 돼요 준비 시 시작 많이 힘드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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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amed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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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조기 화이팅 flames compliment 와왜 여기가! 여기가 완성막하에요! 쉬지마! 쉬지마! 쉬는 안돼! 아! 가자! 아 여긴 줄었어! 아! 천천히! 아! 천천히! 아! 미쳤다! 자 그럼 이제 이긴 사람끼리 한 번 더 붙어요. 누가 진정한 1등인 줄 알아야 되니까 이건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영예란 섰돈이었는데 완전 찌부됐어요. 한 번 더 10만원을 벌! 뿜뿜뿜뿜뿜뿜뿜! 준비 시작! 잘하고 있어! 그럼 세리! 하나 둘 다 하나! 하나! 하나 둘 다! 우와! 하영! 세리! 아! 도와주는 것도 힘들어! 하나 둘 다! 괜찮으세요? 여기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돼요! 저! 다음 게임은 못할때까지! 어! 만만해도 되나요? 선생님한테 콧콧 받으셔도 되는데! 사유! 이거 먹자 먹자! 주제은 총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